형이 만나면 비밀 연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우리 의견을 밝힐 수 있어. 아, 의견을 밝힐 수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저 뒤 구린 놈들은 우리 만난 게 있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긴 한데 이제 오빠 근데 멋있긴 한데 그냥 가볍게 연애하고 싶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호락호락한 오빠는 게 아니야. 너는 아직 한참 예능 해야 되지. 손 잡는 거, 손 잡는 거 100일 때. 필수 1년 이상.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마. 아주 이상한 생각 갖고 오마는 그 구라치 인마. 나이가 제일 나빠요. 눈독 들이지 마. 가만 안 있는다. 그거 뽀뽀할 때는 하아 오빠는 있어야 돼. 날 있어. 대신 나는 천연인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엄마는 있어야 돼. 약속이야, 약속. 그리고 독방에 나도 있을 거야. 근데 없는 거죠. 나는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 모르는 데가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없어. 아니 딱 다시 한 번 얘기하지 마. 우리가 딱 보면 알아. 청진기 대답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진짜. 내가 오늘 정말 연애를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냥 꺼져. 그리고 저기 종국이를 혹시 마음속에 있는 여자분. 갑자기 왜 그래. 야, 너도 꺼져. 입 닥쳐. 갑자기 왜 그래. 야, 너도 꺼져. 입 닥쳐. 누구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마음이 두고. 나는 마음이 두고. 그렇지. 타이밍 상인데. 아니야, 아니야. 타이밍이. 타이밍이 나야.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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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니네, 형 아니네. 우연히 내가 얘기를 하는데. 형이. 그래, 그래. 내가 지금 이어서 할게. 이어서 할게. 그래, 그래. 종국이를 혹시 마음 들었냐, 이 자식아? 내 말을 들었으면 입을 닫어. 아니야, 아니야. 따라해 보니까. 타이밍이 그런 거야. 기어밖에 타이밍이 나네. 타이밍이 그런 거야. 타이밍이 그런 거야. 타이밍이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형이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 어쨌든 웃기다. 야, 어느새 가족이 돼서 정말. 갑자기. 야, 야. 가족이 돼서 정말. 갑자기. 야, 아니야. 너네 가족한테 나 잘해. 이렇게 여동생. 다들. 내가 cases해. 이 sigh. ải